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운페이먼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큰 전제는 이 다운페이먼트는 융자 신청자의 본인의 돈이거나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기프트로 받은 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은행에서 80%를 융자를 받고 20%를 다운페이를 했는데 그 20%가 사실은 채무가 있는 돈이라면 그 집은 100% 융자로 산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융자를 받을 때에는 수입에 대한 증명도 필요하지만 다운페이라는 금액의 출처도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. 그 돈이 상환의무, 즉 채무가 없는 돈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은 2개월치 뱅크스테리먼트를 요구합니다. 2개월 이상 나의 어카운트에 있었다면 나의 돈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캐시는 일반적으로 다운페이로 쓰일 수 없습니다. 체크로 받은 돈이라도 만약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이 아닌 경우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. 만약 부모, 형제, 친구 등으로부터 집을 사는 데 순수하게 도움을 받은 돈이라면 기프트 레러를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. 한국에서 송금 받은 돈이라면 보내는 사람의 송금 전 잔고 증명과 송금 신청서가 있으면 되고 만약 보내는 돈이 본인의 한국 어카운트에서 온 돈이라면 그 돈이 어떻게 생긴 돈인지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